아이들을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지혜가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지식만 터지고 학교에 가서 공부만 잘하는 애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 아이 위에 있어요. 이 지혜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 지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아버지의 좋은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 신앙에서 자라날 때 우리 지혜가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세상에 미운 사랑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받을만 해야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결국은 내가 받는 것이지 누가 사랑을 해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 가운데서도 보면 정말 사랑받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주고 싶어도 사랑해줄 수 없는 아이들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른들 쪽으로. 아니면 해줄 것 없이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데 즉소히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줄 아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복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사는이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하는데 앞으로도 부족해서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줄 아는 이 한 아이가 되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에 우리 찬음이 벗지 꽃에서 기어 다니면서 걸으려고 발부근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제 곧 덮기 돌아오고 벌새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또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귀한 아이로 사람들에게 성장시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넘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선배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균이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도해 주시옵소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언니와 오빠의 상스러운 그런 아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신이 빈도 알려주시고 참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사랑을 듬뿍 받아서 이 인류를 위하고 세계를 위해서 균이 쓰이는 하나님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다니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그리도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찾는 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재능도 허락해 주시고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과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으로 가는 사랑하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 오늘 첫 돈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저희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식구들이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 그렇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완전히 축하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